안녕하세요, 오션뱅크입니다. 이번에는 소액대출에 관하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액대출이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예전에는 지갑에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녔었는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페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매우 적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인에게 빌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거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높은 이자와 대출 이력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혹여나 주부나 프리랜서, 학생 등등 대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한도로 진행하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액 마련하시기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있다면 저희 오션뱅크를 통해 신용카드 한도만큼 소액비상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목적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고객님들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같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링크로 저희 오션뱅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결제, 지급까지 단호분이면 해결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처음이신 분들은 상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액대출에 관하여 얘기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